안녕하세요 오성 황금향 농원입니다 아니죠 아니죠 오늘 채널에서 새 이름으로 여러분과 만난 별스러운 농사 이야기입니다 센스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이름에서 풍기는 느낌을 아셨겠지만 제가 만드는 영상이 조금은 색다른 농업 장목들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오성 황금향 이 오성 황금향이에요 오성 황금향이라는 이름이 영상의 분위기와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서 이번에 새 이름을 걸고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별난 농사 이야기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별난 농사 이야기 채널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차가 지나가가지고 소리가 조금 잘 들리실까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멘